5%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건영 프로를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5%는 관등성명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유명인이 되셔가지고. 지금 여의도의 대세라는데 누가? 전혀 거품에 불과. 거품이요? 어쨌든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오건영 씨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자 오건영 팀장과 함께하는 판서가 있는 저녁이죠. 칠판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본중앙은행 BOJ와 인민은행이죠. 중국의 인민은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메인 이벤트죠. ECB와 FMC 그러니까 연준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유럽 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FMC보다는 조금 비중이 들하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근로자의 날 아침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22 쪽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게 요즘 중앙은행들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제 딱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얼떨떨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시장이 그날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그날 막 크게 요동을 치고 했는데 그날은 뭐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요번에 이제 ECB 같은 케이스도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ECB 얘기를 조금 먼저 좀 해드리고요. 그 음량이 약간 모자란다고 하니까요. 그 핸드마이크 저 그 테이블에 있는 마이크도 좀 더 같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짝다는데. 일단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럼 이제 그거 좀 쓰면서 간단하게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ECB에서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을 썼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까지 ECB가 해왔던 것들을 먼저 좀 적어드려야 과거를 알아야 지금 나온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ECB에서 쓰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전부터 ECB는 이 QE라는 걸 원래 하고 있었어요. 양적완화라는 걸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요. 얘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냐면은 월 200억 유로씩 사고 있습니다. 월 200억 유로씩 사고 있고요. 이제 딱 코로나 팬데믹 사건 딱 터진 다음에 아 연 1200억 유로를 더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 1200억 유로를 산다는 게 아니라 연으로 1200억 유로를 산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한 10개월 정도 3월에 터졌으니까 10개월 정도 나눠 뿌리면 한 달에 한 120억 유로씩 더 사줄게라는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QE를 좀 하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맥스 때 3월 달에 이제 패드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할 때 얘네가 이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이런 이제 선물을 던져요. PPP라는 선물을 던지게 됩니다. PEP. PEPP입니다. PPP. 이게 이제 팬데믹이고요.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입니다. 퍼처스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이게 양적 완화라는 말인데요. 뭘 산다는 뜻이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건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팬데믹에 대비해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PPP 프로그램이에요. 비상 걸었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 걸어가지고요. 이걸로 사드리는 게 7,500억 유로를 사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중에서 맛있는 사탕은요. 이 앞에 있는 이 QE는 사실 이건 별거 없고요. 얘가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치료약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양적 완화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보시면 양적 완화는 유로전 양적 완화는 좀 독특한 게 이 패드하고 좀 달리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첫 번째는 캐피탈 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캐피탈 키라는 게 뭐냐면은 이 22라든지 유럽중앙은행에 이렇게 자본금을 납입을 해요. 각 유럽에 있는 유로전 국가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 그 국가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QE를 할 때도 이 자본금의 규모만큼 그 나라 국채를 사줄게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국채를 사더라도 당연히 누굴 제일 많이 사냐면 독일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국채는 그렇게 많이 사질 못하겠죠. 그 다음에 거의 다른 이보다 못한 국가들은 국채를 거의 못 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사실상 하더라도 사실 독일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누가 제일 큰 문제냐면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인데 이태리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국채를 사주지 못해요. 그래서 캐피탈 키가 딱 적용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생긴 게 당연히 이탈리아가 여기서 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스페인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포르추갈도 여기에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페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투기 등급 투기 등급 국채는 매입 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투기 등급 국채가 있어? 당연히 페드에는 미국은 투기 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당연히 연방주들이 합친 거고 하나의 국가니까요. 투기 등급 국채는 사지 못해라고 하는데 유럽은 이게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 나라가 있죠.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QE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한이 어떤 게 걸리냐면 캐피탈 키라는 제한 때문에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추갈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투기 등급 국채를 살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합치면 아마 기억나시는 게 옛날에 그 유명한 피그스 국가들 피그스라는 얘기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피그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사실 이런 QE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QE를 늘려줄게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뭐? 이러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을 늘리더라도 여기 제한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옆에 딱 보시면 PPP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이머전시로 터처스하는 사들이는, 국채 같은 걸 사들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기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7,500억 유로만큼은 이거 안 보고 사줄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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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V를 볼 때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시비한테 어떤 걸 기대를 했냐면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가 딱 힌트를 준 게 우리 이시비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로존에서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같은 당연히 이런 국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국채 같은 걸 더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PPP를 늘려줄 걸 갖다 학수고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2회에서 22회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PPP를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친구들 말로 다 하려고 그러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TLTRO라는 게 있는데요. TLTRO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오게 되냐면 LTRO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개를 할 것이다. 다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암호가 나온 게 딱 두 개 나왔는데 뭐냐면 TLTRO하고 LTRO라는 암호가 나와요. 이거 두 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거의 비슷한 놈들이거든요. LTRO는 뭐냐면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영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게 뭐냐면 장기 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대출인데 3년 이내에 장기 대출이죠. 국가한테도 빌려주고 금융기관한테도 빌려주는 장기 대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애들은 찾아와 그러면 LTRO로 장기 대출을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LTRO입니다. 그런데 TLTRO는 뭐냐면 그 앞에 타겟티드라는 말이 붙어요. 타겟티드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특별히 대출이 잘 안 나가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나가는 LTRO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리를 금리를 인하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QE라든지 PPP 같은 걸 보시면 얘네들은 뭐라냐면 유로존에 장기 국채를 사요. 10년짜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보면 3년 언더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실제 팬데믹이 딱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10년씩까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느낌에. 딱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지금 딱 3개월만 돈 필요한데 대출 좀 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A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LTRO라는 친구는 3년 이내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제 긴하게 쓰면 되잖아요. 긴하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B라는 친구는 뭐냐면 제 채권을 사주면서 10년 동안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만 쓰면 되는데 10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긴하게 쓰고 딴짓할 수 있죠. 이거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QE라든지 PPP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이러한 큰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국채들을 사들이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LTR호와 같은 LTR호와 같은 대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만기가 찾아와서 회수가 가능한 이러한 대출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20위는 이거를 크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님?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신에 얘를 늘리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거를 LTR호라는 걸로 돌려치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이 QE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금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얘가 딴짓을 하죠. 투자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투자를 하는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동인이 적겠죠. 만기 자체가 짧으니까요. 3년 이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호하다가.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한테 기대했던 건 뭐냐면 PPP를 늘려줄 걸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PPP를 늘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잠깐 실망하지 마십시오. TLTRO 금리를 놔주고 LTR호를 재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이런 느낌 이런 걸 줬던 게 22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2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오히려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다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 이런 걸 노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 정치적인 이슈하고 좀 만나 있어요. 최근에 유럽에서 좀 난리가 난 사태 중에 뭐가 있냐면 코로나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고 있나요 지금? 네, 잘 들으시죠. 코로나 본드라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 본드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코로나 본드가 뭐냐면 이탈리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도 대응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쓸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재정 정책 같은 게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돈을 확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가뜩이나 이탈리아는 지금 부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정을 더 풀게 되면 그 돈을 어딘가에서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탈리아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에서 부채비율이 훨씬 더 커지고 신용등급이 훨씬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돈 빌릴 때는 이탈리아 금리가 하늘로 튀어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지금도 계속 뛰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불안불안해요. 그런가요? 미국 국채금리나 아니면 독일 국채금리는요. 여전히 마이너스 레벨에서 독일 국채금리 같은 경우 특히 마이너스 레벨에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혼자 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걸 보고 싶으시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탈리아 국채금리에서 독일 국채금리를 빼시면 됩니다. 일종의 스프레드군요. 만약에 그런데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이탈리아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국채금리가 뛰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독일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독일 국채 가격이 뛰면서 국채금리가 바닥에 묻겠죠. 스프레드가 이렇게 더 넓어지는군요. 그럼 스프레드가 훨씬 더 커지는 이걸 딱 뭐라고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진 현상을 두 글자로 말해요. 망조 이렇게 얘기해요. 망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로존 망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더 정감은 어린다. 그렇습니다. 망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탈리아 국채금리 같은 게 뛰어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 이탈리아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해가지고 부채 늘리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니까 유로존한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유로존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자. 팬데믹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팬데믹 채권은 이름을 우리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코로나 본드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줄이면 10위네. 그렇죠. 그래서 딱 코로나 본드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유로존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이탈리아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의 신용으로 발행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독일도 들어갈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해서 자금을 동원한 다음에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유로존의 국가를 지원해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유로존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가 누구냐면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쪽을 지원해 주는데 다시 이탈리아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 뭐냐면 유로존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한 걸로 자금을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네요. 무상으로. 그럼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신용으로 해서 이걸 발행을 하면 저도 회계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뿜을 칠 거잖아요. 발행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유로국가 연합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에 얼마 노교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서 뿜을 치겠죠. 그래서 엠빵 쳐서 얘한테도 얼마를 주겠죠. 그런데 얘 혼자서 발행하는 것보다는 엠빵으로 만든 게 부채 비율이 늘어날 때는 훨씬 덜 늘어나고 두 번째는 금리도 낮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 동의를 하고요. 이탈리아는 본인이 발의를 했으니까요. 스페인도 당연히 동의를 했겠죠. 포르투갈, 그리스 와 저도 이렇게 모시는 것이냐. 난리가 나는 거죠. 픽스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할까요? 독일. 독일이죠. 왜냐하면 내신용으로 발행해서 왜 너한테 돈을 주니? 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본드라는 것 때문에 유로조무임관들이 다 모여서 대박나게 한 번 싸워요. 대박나게 싸우면서 코로나 본드 딱 얘기하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부결 이렇게 됩니다. 주도권이 독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고 ESM이라는 걸 써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문기사에만 종종 나올 겁니다. 앞으로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유로피안 스테빌리티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빌리티니까요. 그런 어떤 기구 같은 겁니다. 메커니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유로존 국가 중에서 힘들어하는 국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ESM이. 그렇죠. 그런데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너네는 앞으로는 돈 아껴 쓰고 긴축을 할 뿐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 문제. IMF 때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했었던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단서들이 붙어요. 이탈리아가 딱 봤을 때는 예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이것저것 많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기 부양 화끈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말고 코로나 본드 갑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독이라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본드라든지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실마리를 못 찾는 상태에서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탈리아 국채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뛰겠죠. 그러면 누군가 이탈리아한테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걸 빌려줄 주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유로피안 센츄럴 뱅크밖에 없는 거죠. ECB. 그렇죠. ECB가 빌려줘야 되는데 ECB가 예전에 얘기하던 QE에서는 뭐에 걸려있냐면 여기 적어드렸던 캐피탈키에 걸려요. 펑하고 걸리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PPP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 덕분에 방긋하면서 웃는데 얘를 증액해주면 이탈리아가 한숨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만 안해준 거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이후 최근에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ECB에서 쓴 정책은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소극적인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임자인 마리오드라기하고 지금 현재 위시비 총재인 라가르드하고의 어떤 스탠스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라가르드도 지금 라가르드의 얘기 자체도 저는 되게 입장 자체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 특정인이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가르드도 지금 어떤 부담을 안고 있냐면 독일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행스러운 건 예 아닙니다. PPP 건드리고 물건으로 지은 게 아니라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우리 QE하고 있는 거 이거 위헌 아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 뿌리는데 이 ECB라는 건요. 유러피안 센츄럴 뱅크잖아요.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이고 각국마다 중앙은행이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서 이 중에 독일의 중앙은행이 분데스방크인데 당연히 ECB에서 분데스방크의 입김이 가장 셉니다. 뭐라고 하냐면 독일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QE라는 거 이게 위헌이라면 우리는 분데스방크가 이 국채 매입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빠질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거의 안고가 다 빠지는 찐빵인 거거든요. 그러면 ECB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ECB에서는 사실 2015년 말에도 한번 이거 갖고 독일 의회에서 한번 걸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걸고 넘어진 거는 사실 여러 차례 왔었던 얘기인데 독일에서 이런 거. 이게 어떤 때마다 그러냐면 유로존이라는 조직 자체가 미국하고도 좀 다른 게 한 국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 국가가 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를 딱 볼 때 이런 거죠.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빠구 풀던 돈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이라는 말의 정의가 이게 뭐냐는 겁니다. 누구의 경기가 좋아지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 핵심이 독일이라면 독일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독일은 아무래도 재정부형을 많이 했었을 테니까요. 독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독일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이탈리아나 이런 취약한 애들, 약한 고리들은 다 눈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독일이 좋아지면 이탈리 좋아지고 이런 구조가 안 나오더라고요. 독일 좋아지는데 이탈리아는 스틸 안 좋은. 네.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시간이 조금. 괜찮아요.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유로존 자체가 이게 좀 구조가 좀 독특해요.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예요. 뭐냐면 유로존 국가들을 이렇게 써놓으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스페인, 이태리 이렇게 하고 쭉 내려가서 그리스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국가들이. 그래서 한 17개, 18개 정도의 국가의 연합입니다. 지금 좀 늘어났을 텐데 얘네들의 국가 연합인데 같이 통화를 유로화라는 통화를 써요. 모두가 유로화라는 통화를 쓰는데 이 통화라는 건요. 그 나라의 국력을 반영합니다. 신뢰도가,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게 딱 보시면 이 유로화는 얘네들 전체의 힘을 균등하게 반영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절반 정도의 힘을 반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스페인 정도의 힘을 반영한다고 해볼게요. 유로화는 스페인 정도의 힘을 반영한다 이거 가운데에 딱 쳐가지고요.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유로화는 자국의 힘 대비 평가 절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로화는 자국의 힘 대비 평가 절상이 돼 있는 겁니다. 엄청 절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냐면 자국의 힘 대비 통화가 평가 절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리스는 수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의 힘 대비 통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됐잖아요. 유로존으로 묶이면서. 이러면 독일은 수출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동차 이런 거 엄청 잘 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라고 해서요. 이 나라들은 어떤 수혜를 받냐면 유로존이라는 해구산이 딱 들어왔잖아요. 얘가 딱 해구산으로 씌워져 버리니까 그리스가 자금을 조달할 때 옛날에 그리스가 국채를 발행하면 14%의 조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구산이 딱 쓰여져 버리니까 얘는 그리스의 신용이 아니라 딱 느낌의 호플리 유로존의 신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앞에 일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금리가 싸지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는 부채를 늘리면서 내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돼요. 내수가 큰다는 얘기는 물건을 사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잘하는 독일의 물건을 사서 내수가 큽니다. 이런 구조가 됐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BMW를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구조 자체는 뭐냐면 옛날에 독일은 90년대 통일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 되게 안 좋았거든요. 독일병도 있고 쉽지 않다가 유로존 통합하고 나서 5, 6년 만에 해결해 버려요. 이 문제를 왜냐하면 수출로 밀어주잖아요. 얘네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내수를 키우고 얘가 수출하는 걸 받아 먹어주잖아요. 그럼 얘는 무역 흑자가 쌓이게 되고 얘는 빚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소파라서 서울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냐면 외생적인 충격이죠. 금융위가 딱 찾아오니까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당연히 부채가 많긴 하지만 유로존이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데 유로존이라고 해봐야 이거잖아요. 얘네가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데 독일이 누구?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 딱 나오니까. 숙돈말로 생을 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으악 하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여기서 자금 이탈이 대규모로 나왔던 게 유럽 재정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생산성, 제조 기술에 대한 불균형이 존재를 하고 국력을 갖다가 하나의 통화가치로 묶어버렸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로화라는 실험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게 유럽 재정위기를 만들어냈던 얘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좀 유로존 전체의 경기를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금리 뛰고 우리 재정 적자 엄청나지고 우리 유로존에서 버틸 수가 없다. 우리 이탈하면 이탈리아 이탈하면 스페인 이탈할까? 이탈하겠죠. 그리스 이탈하겠죠. 다 이탈하겠죠. 이탈 이탈하게 되면은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독일 너 혼자 해봐. 그렇죠. 그럼 독일 혼자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로화를 안 쓰고 아마 마르크화를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럼 독일의 힘을 반영할 거잖아요. 마르크화는 어마어마하게 평가 절상이 될 겁니다. 수출 안 되는 거죠. 수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를 사줄 수 있는 물건을 사주는 애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독일 입장에서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독일한테는 굉장히 독일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경제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화폐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지금도 딱 보시면은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합체다 보니까 쉽게 와닿지 않는 문제. 그렇죠. 그렇게 생기는 거겠죠. 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미국은 일사불란한데. 네. 하나의 국가니까요. 유로존은 일사불란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적원화 하나를 하더라도 20이라는 유로피안 센츄럴 뱅크가 있더라도 양적원화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잡음이 많잖아요. 그럼 라가르드 입장에서도 이걸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마리오드라기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라는 거에 한복판에서 유럽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딱 들어오면서 와레버이 테익스라는 말을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한다. 그렇죠. 거기서 힘을 한번 세게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라가르드는 자기 카드를 한번 썼죠. PPP로. 꽤 큰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뭐랄까요. 눈초리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 마리오드라기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라가르드는 프랜치잖아요. 프랜스 사람이에요. 원래는 독일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이 됐어요. 프랑스는 중간적인 입장일 거 아니에요. 이태리와 독일의 중간 어디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스가 마리오드라기는 자기 조국 이탈리아를 생각하면서 훨씬 더 완화적이었고. 만약에 진짜 독일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런 상상도 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본드 관련돼서 프랑스는 코로나 본드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요. 엄청 피해 보니까. 일단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 있는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손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배를 탔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코로나 본드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독일하고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만, 유로존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번이잖아요. BOJ죠. 일본, 뱅크오버, 조팽 같은 경우는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PBOC죠. 그래서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버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 자제?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블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안화에 대한 가치 안정?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 시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균열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균열. 그래서 이 세세에서는 사실상 시장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준 데는 현재까지 스코어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꽤 저항했겠지만. 지금은 립서비스지만 더 어려워지면 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려워지면 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탈리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이 있은 22중앙랭, 유럽센트럴뱅크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유럽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유럽시장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이렇게 돼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아요. 원래는 강등된다고 생각하고서 금리가 뛰다가 막 뛰었거든요. 그런데 딱 지난주에 신용등급 강등이 딱 안 나오니까 후후 다행히 하면서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내려왔다는 건 국채가격의 강세입니다.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그런데 딱 이 PPP 딱 나온 다음에 으악 하고 또 다시 올라와요. 실망. 네. 이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독일 국채금리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1부 순서인 20위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의 이면과 속사정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사실 메인 이벤트가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올라와 나트이나 마찬가지죠. 연준의 FMC 회의가 우리 휴가 기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쑥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4월 FMC는 그냥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늘었는데 어쨌든 장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첫날은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패드가 강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석가탄신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됐던 건데요. 어떻게 발표가 되냐면 패드에서 이제 FMC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FMC에서 이제 세 가지를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혔거든요. 우리 패드는 세상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화누라봤죠. 와 멋있어. 그래서 어떻게 지켜줄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딱 이게 뭐라고 하냐면 메인 스트리트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금융가잖아요.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죠. 그렇죠. 기업들을 지원하는 메인 스트리트 지원 프로그램을 더 늘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제 이런 소식이 딱 들려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부도 재정 적자 걱정하지 마시고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경기 부양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 딱 들으면 와 이런 소식이 딱 들려오잖아요. 첫 번째 일단 경기 부양 의지는 끝. 이렇게 평가를 하죠. 구시라고 평가를 하는데 두 번째를 보는 겁니다. 메인 스트리트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와 이건 새로운 거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토탈케어라고 해서 다 한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 그냥 가장 큰 틀만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미국 재무부에서 2.2조 달러짜리 대형 부양책을 발표를 하죠.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2.2조 달러에서 얼마를 빼드리냐면 4,540억 달러라는 쌈짓돈을 뺍니다. 맞아요. 쌈짓돈을 뺀 다음에 이걸로 뭔 짓을 하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4.5조 달러의 재원을 만들죠. 10배를 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이 중에서 이번에는 얼마를 썼냐면 2.3조 달러만큼을 딱 뺀 겁니다. 이걸 빼가지고 여기저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걸 제가 지난번에 토탈케어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그때 결론을 뭘 말씀드렸냐면 아 그럼 2.2조 달러가 남아있네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4.5조 달러에서 2.3조 달러 썼으니까 이게 남아있겠죠. 그럼 얘는 어디다 쓸 건데 라고 얘기할 때 그 재원으로 지금 이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 그림이 보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에서 이거 알고 있거든요. 쌈짓돈 있는 거 이거 쓸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다 쓴다는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지 이미 시장에서는 이거는 알려진 뉴스입니다. 알려진 재료네요. 노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메인스트리트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음 이 정도 느낌? 음 액션. 이런 느낌이죠. 뭐냐면 여기서 이게 플러스 알파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이런 느낌? 이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지출을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저기 패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뭐 제 생각에는 제가 밸류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들이 더 하기 힘드니까 정부도 좀 하지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얘는 뭐 중립적인 거고 얘는 뭐 이미 시장이 반영돼 있는 거니까 딱 이거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패드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으니까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이죠. 22년 결과를 발표를 했고 석가탄신일 다음 날 근로자의 날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되냐면 패드에서 뉴욕 패드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다음 주 우리 QE 스케줄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스케줄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줍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400억 달러에 국채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옛날에는 어땠냐면 3월 옛날도 아니죠. 3월 중순 제일 처음에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750억 달러 샀어요. 하루에? 하루에 750억 달러 사다가 이거 500억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300억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150억으로 줄인 다음에 10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줄인 거죠. 주당 사배기?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은 7일로 나누면 안 되고 5일로 나눠야 됩니다. 5영업일이니까. 그럼 5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냐? 80억 달러씩. 하루에 80억 달러로 지금 사는 거죠.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채 매입을 갖다가 양적 완화 국채 매입을 줄였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비례해가지고 모기지 증권 사드리는 거 있거든요. MBS 증권 사드리는 거. 그러니까 양적 완화 QE를 갖다가 지금 꾸준하게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경기 부양해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다음 날. 어, 자리를 줄일게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웬 뻥카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패드 FMC에서 나온 얘기는 이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다음 주는 얼마일까라는 생각. 이게 매주 줄이고 있거든요. 다음 주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3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300억이 된다면 60억 달러로 줄어들 것 같고요. 200억이 되면 40억. 네, 40억. 아니면 250억이 되면 50억.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50억 되지 않을까? 이건 별로 쓸데없는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계속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사들이는 거를 줄여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구도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도 되냐? 아니면 연준에서 너무 방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구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딱 쓰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여기다 이렇게 QE라고 크게 써드렸어요.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이건 이제 QE라고 이렇게 깜지막하게 써드렸어요. 이 QE라는 건 언제든지 양쪽 안할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QE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언리미티드가 생략이 되죠. 무제한으로 양쪽 안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들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온 거냐면 4월 달에 돼서야 토탈케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토탈케어가 2.3조 달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디 어디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드렸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Q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체를 사죠. 10년짜리 장기체를 삽니다. 그런데 TC는 이 토탈케어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오랫동안 해주면 자산매입을 할 때 5년짜리 회사치를 사요. 이게 맥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단기 대출이 많아요. 대부분 다 단기 대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QE는 돈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나야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걸 회수하는 방법은 양적 긴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하면 발작을 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함부로 양적 긴축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양적 긴축하면 되잖아. 10년 풀어줘 이렇게는 못하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회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3개월 돈 필요한 애한테 10년짜리 해주냐 아니면 3개월짜리 해주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3개월짜리 해주면 긴하게 쓸게요. 10년짜리 해주면 긴하게 쓰고 투기도 할게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미티드 QE를 하니까 첫 번째 장기체라는 거는 회수가 어렵죠. 불투명하죠. 그렇죠. 10년이 지나야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경기가 막 좋아지더라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회수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줄 수 있어요. 뭐냐면 10년짜리를 줬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네. 10년간 쓰세요. 네. 안심하고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거는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얘는 좀 야박하죠. 3개월 쓰세요. 3개월 너무 짧지 않아요? 들어가서 다시 읽힙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친절해 보이냐 라는 느낌으로 이쪽이 좀 더 친절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QE라는 건 뭐냐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국채를 사들인 다음에 시중에 다 자금 확확 풀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시장 전반에 두 영향을 줘요. 자금이 막 풀려나가는 거든요. 누구 특정한 애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로 풀려나가냐면 타겟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때 써드렸던 게 뭐냐면 PMCCF라는 걸 써드렸잖아요. 발행시장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코퍼레이트 크레딧 회사체를 사주는 기구 그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코퍼레이트 크레딧에서 사주는 그렇죠. 회사체를 정확하게 회사체를 삽니다.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그다음에 지방체를 삽니다. MNF라는 걸 해줬고요. 그다음에 탈프라는 걸 해가지고 CRO 같은 거 사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CNBS 그러니까 상업용 모기지 채권 사주겠다. ABS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PP라고 해가지고 급여 관련된 급여 보호를 위해서 자금 지원한다. 그러니까 얘는 타겟이 명확합니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밀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 엄한 짓 하지 말고 그렇죠. 여기다가만 써 딱 주사를 놔주는 거죠. 얘는 보략을 주는 거고 얘는 딱 주사를 놔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딱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월 달에 QE를 해줬고 4월 달엔 TC를 해준 겁니다. 그럼 딱 보면 TC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왜 이거 하지 왜 이거 했어? 왜냐하면 얘네 의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시장 망가지고 있는데 얘 의회 통과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차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실제로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아마 PMCCF나 SMCCF는 들어봐요? 이번 주부터 사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 이제 기사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QE 아까 그 얘기한 장기체, 국채 이런 거 좀 줄여도 저거 가동되면 그냥 또이 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또이 또이라 시장에서 이제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얘가 늘어나잖아요. 얘가 늘어나니까 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얘를 썼어야 되는데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게 훅 꺼지는 거라서 이 기간을 메워주면 되는 건데 이걸 메워주려니까 의외 통과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걸로 일단 으윽 하고 메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좀 줄이면서 이걸 메워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찾아나선 게 TC가 되는 거죠. 그러면 TC가 늘어나니까 토탈 케어를 많이 해주니까 이쪽에서는 줄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네. 패드에서 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런 케이스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너 지금 병증에 내가 치료주 주니까 보약은 좀 줄일게. 네. 그렇죠. 이제 제대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딱 큰 그림에서 보면 패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QE는 줄이면서 토탈 케어를 늘려나가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E는 길게 주고 안심으로 해서 무언가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는 건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TC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당연히 QE 같은 경우 자금이 좀 신용도가 높은 애들한테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TC 같은 애들은 신용도가 낮은 애들한테 들어간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짧은 대출이다 보니까 시중에 맡겼던 자산 가격을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흘려나오기엔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한적이게 QE 대비해가지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보약이 더 좋은 거잖아요. 좋죠. 보약이 훨씬 좋죠.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시장은 시장은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QE랑 TC가 있으면 시장은 이거 주고 이것도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런데 패드는 뭘 얘기하냐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패드는 우리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자산시장을 부양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가를 들어올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QE는 줄이고 대신에 TC는 늘려가지고 팬데믹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미스터 마켓인 거고 미스터 마켓인 거고 얘는 패드잖아요. 둘이 생각이 같은 자리에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구조죠. 둘의 기대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기대감이 계속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싸워야죠. 한번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난 너를 믿었는데 너가 나를 항상 케어해 줄까라고 믿었는데 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니? 라는 질문을 한 번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0억 달러로 줄었잖아요. 750억에서 하루에 그렇죠. 그럼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또 당연히 줄여나가겠죠. TC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거 줄여가지고 거의 뭐 의미 없는 정도까지 하면 양쪽 하나 양쪽 하나 중단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냥 양쪽 하나 중단이 됐었던 과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1차 양쪽 하나가 시작된 게 09년도 초에 시작이 돼요. 09년도 3월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1차 양쪽 하나가 09년도 3월달부터 2010년도 4월달까지 했어요. 이때 딱 1조 달러 가까이 돈을 풀어줬는데 여기 딱 2010년도 4월달에 양쪽 하나가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10년도 5월달에 그리스 위기가 터져요. 그러니까 돈을 퍼주다가 돈을 안 주니까 위쪽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약한 고리가 탁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푹 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더블 딥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0년도 6월부터 8월까지 더블 딥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0년도 8월 27일이었을 겁니다. 잭슨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잭슨홀이라는 데에서 버넨키 그때 당시 FRB 의장이 2차 양쪽 하나를 선언을 하죠. 2차 QE를 하는 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2011년도 11월 3일날 시작 아 2010년도 11월 3일날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11년도 6월달까지 해요.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11년도 8월달에 2차 유럽 재정위가 또 오죠. 이때는 피그스 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때 양적원화에 제대로 된 중단이 시작됐던 건 13년도 5월이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테이퍼링 위기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수도꼭지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렇게 슬금슬금 줄여나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장이 나중에 깨닫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패드가 우리말을 우리라기보다는 미스터 마켓의 우리 시장의 말을 들어주기를 응석받이들이니까요. 기대하겠죠. 이런 울어버리잖아요. 꼬맹이들이 엄마한테 뭘 주다가 안 주면 화나면 울어버리잖아요. 울어버려요. 시장에서 운다는 거는 가격의 하락. 그런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대형 광장에 큰 광장에 꼬마 애 한 명이 꼬마 애가 큰 대자로 누워있어요. 딱 뭐라고 나와있냐면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적혀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꼬마 애가 광장에 혼자 누워있잖아요. 부모님은 어딘가에서 얘를 지켜보고 있겠죠. 숨어서. 그런데 계속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해 보이잖아요. 위험하죠.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달래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애가 이길까 엄마가 이길까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가 패드고 애가 시장이면 저는 애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무제한 Q1을 했던 거죠. 시장이 힘들 때 시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차례 다시 휘청이는 모습이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 패드 입장에서 바로 겁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애는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도 갔다 왔다 하고 지금 엄마 말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질 나면 길바닥에 누워버린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선물을 주니까 게임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니까 지금은 잠깐 반가워 놓고 있는데 이것 조금 줄이려고 살짝 줄이려고 하면 게임 시간 조금씩 줄이려고 하면 이제 한 번 또 교육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패드가 엄마가 아니라 무서운 아빠였잖아요. 그래? 말 안 들어? 한 번 당해볼래?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린스폰 때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스폰 때도 그렇고 실제로 18년도 4분기에 시장이 망가질 때도 타워리장도 굉장히 무서워 보였거든요. 금리를 인상할 때 그러니까 직장 상사로 따지면 말도 못고는 신입사원 때 말도 못고는 부장님 느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말씀하시면 한 번 그래도 수고했어 딱 이러면 기분 너무 좋아질게 그런 분 느낌인데 지금은 그냥 저기 뭐랄까요? 동네 친구? 아니면 이제 배고플 때 가가지고 돈 달라고 돈 뺐는 그런 느낌? 가가지고 돈 좀 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작년에 제가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역전쟁 터지면 패드가 금리 인하하면 돼지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브렉시트 터지면 패드가 금리 인하하면 돼지라면서 주가가 올라요. 레포 사태가 터져서 신용경색이 오면 패드가 금리 인하하면 돼지라면서 또 주가가 올라요. 이걸 계속해서 시장이 봐오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재가 터지면 돼지가 나오니까 주가가 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악재가 터지잖아요. 한 다음에 주가를 밀어올리는 주식사로 가야죠. 악재는 호재는 악재야말로 시장을 밀어올리는 호재 이런 무역전쟁 오빠리 사야지 장단기금 무역전 빨리 사야지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 순간 살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란 사태 사야지. 지금 왕돼지가 출연한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돼지를 때로 그냥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아주 그래서 시장이 되게 박말치는 뭐랄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그림을 하나만 시간이 얼마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림을 하나 좀 그려드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펜을 좀 숙여 놓을게요. 검은색이 여기 다시 쓰면은 패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패드가 지금 이렇게 수옥 꼭지에서 물을 틀고서 자금을 엄청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금을 엄청나게 흘려보내면 패드는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금을 흘려보내니까 실제로 국채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차요. 국채시장 쪽으로 자금이 차면서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애들이 국채를 팔면서 현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누가 있냐면 은행들이 이 자금을 받게 돼요. 얘네들이 자금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자금이 인여가 됩니다. 자금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자금이 남아돌게 되니까 이걸 갖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 밑에 있는 우량회사채를 잔뜩 사들이게 돼요. 우량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여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량회사채 시장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도 나도 우량회사채에 들어와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난 3월 중순 만에도 아무도 이 회사채를 안 살려고 했거든요. 돈 빌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죠. 이번에 팬데믹이 얼마나 갈지 몰라. 현금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아. 걱정돼 죽겠어. 해가지고 첫 번째는 불안에 대한 수요 때문에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불과 한 달 만에 줄어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냐면 거기 얼마라고요? 그러면 0.9%요. 너무 높아요. 0.75요. 조금만 더. 0.7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금리가 워낙에 낮아진 겁니다. 국채 가격이 뛰니까. 우량회사채 가격이 뛰면서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땡겨놓자. 라고 해가지고요. 회사채 발행이요. 엄청난다. 3월 4월에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러면 우량기업이 지금 돈이 고프냐 아니면 이 밑에 있는 하이힐드 그레이드가 돈이 고프냐 위험자산 그렇죠. 위험자산 하이힐드 그레이드하고 이 맨 밑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돈이 고프냐라고 하면 이쪽은 돈이 고파요. 엄청 고픈데 지금 여기서 돈 먹는 하마가 훅훅 빨아들이고 있는 차가 멈추진 않네. 그러면 패드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경기가 좋아졌나 딱 밑을 내려다보니까 패드가 밑을 내려다보면 얘네가 보이잖아요. 얘네는 안정돼 있는 거죠. 어? 안정돼네. 그러면 자 수도꼭지에 잠급시다 한 다음에 여기를 잠그기 시작을 해요. 그럼 조금씩 줄여잖아요. 그럼 얘네는 지금 자금이 인여지 않습니까? 잠그면 여기에는 자금이 인여니까 이쪽으로 계속 쏠려요. 돈이. 문제는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더 틀어야 되네 지금. 그렇죠. 더 틀어야 되네. 여기를 보면서 가야 되냐 아니면 여기를 보면서 가야 되냐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적어도 여기까지 뚝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 한 회사 측까지 사주는 TC가 여기서 들어가면서 여기다 정교하게 자금을 주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일드 그레이드까지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금을 몰아넣었을 때 이쪽이 좀 차긴 시작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자체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달러 자금이 고픈데 이쪽으로 해외로 자금이 풀려나가는 방법이 현재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통화수압 플러스 국채맛기는 그게 저걸 이머징 마켓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통화수압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취약한 국가들한테는 해주지 않았고요. 한국 같은 나라 이머징 국가들이 너네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있다면 미국 국채가 있다면 가져와 담보로 현금 줄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많으면 걱정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금을 갖다 잠그기 시작을 하면 위쪽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해와라 환율이라든지 터키 리라와 환율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해 있고요. 지금 여전히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달러 수급이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돈을 많이 풀어도 이런 거죠. 달러의 가치라는 값이라는 것은 공급하고 수요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아니 패드가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면서 왜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지? 공급이 늘었는데 문제는 수요도 많잖아요. 가치가 안 떨어지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대출이 많이 이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을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에서 금융거래가 대부분 달러로 일어나잖아요. 돈 갚아야 될 때 당연히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달러로 갖다 미리 쟁여들려는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럼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돈 먹는 하마가 쫙쫙 빨아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매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알겠네. 외국인이 수도권 차고 넘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양정원화가 중단됐을 때 미국이 흔들렸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양정원화가 중단되니까 그리스가 털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유럽이지? 약한 골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머징의 환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머징의 환율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이태리 국채금리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자. 그리스금리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얘네들이 이 밑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패드가 밑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괜찮아지면 잠급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산버블이 생기는 걸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잠그는 과정에서 밑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한다냐면 국채 발행을 늘린답니다. 국채 발행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채 발행이 얼마 정도 되냐면 2분기에 3조 달러를 땡긴답니다. 이거 원래 1년 동안 땡기는 게 1조 달러 조금 넘게 땡길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많이 땡기면 1조 달러 보통 조금 넘게 땡기거든요. 이번에 3조 달러 땡겨요. 아니 뭐 저희 팬데믹이니까 많이 땡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2분기에 3조 달러가 쏟아집니다. 국채 발행이 금리 올라가네요. 네. 3분기에 7천억 달러 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경기부양 측이 통과되면 박수를 칠 게 아니라 경기부양 측이 통과가 되면 4분기에 추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 이 그레이드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회사체가 돈 먹는 하마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돈 뿌린 걸 훅 하고 빨아들여갔다고 했잖아요. 얘가 빨아들입니다. 얘가 빨아들이면 패드가 지금 며칠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풀어놓은 달러가 2.5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3.7조 달러를 6개월 동안 땡긴다는 거잖아요. 훨씬 많죠.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사실상 달러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오지 않고 국채가 먼저 다 빨아들이고 회사체가 빨아들이고 나면 이쪽에서 받아들일 게 별로 민간에서 자금을 땡길 게 별로 없어지는 대신에 얘들한테 토탈케어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 토탈케어에도 하이힐그레이드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까 전에 SMCC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통시장에서 크레딧 코퍼레이트 크레짓을 준다는 거 회사체를 사준다는 건데 정크그레이드에 있는 애들은 어떤 것만 사주냐면 회사체 ETF가 있어요. 회사체 ETF에 하일드 그레이드를 조금 담고 있는 경우 이 ETF를 사준다는 거죠. 비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얘한테 가는 떡고물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물론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금을 땡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그냥 이 판으로만 봐도 아 이거 문제가 크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국채시장에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돈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돈을 쫙 빨아들이면 시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금리가 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금리가 뛰면 전체 경기를 다 뒤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패드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다시 해야겠죠. QE 이걸 다시 해야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1차 QE 2차 QE 말씀드렸잖아요. 3차 QE가 2012년에 있었어요. 이번에 하는 QE가 QE4거든요. QE4인데 요즘 얘기가 어떻게 났냐면 QE4 여기 밑에 에버 라고 요즘 이렇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QE4 레버 QE4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거 와 진짜 사람들 머리 좋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나올 것 같고요. 이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드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 줄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나오면 장은도 한번 세우겠네요.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달러라는 종이화폐 공급을 다시 무한대로 늘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애를 자극하죠. 걔가 누구냐면 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 사야 된다. 금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맥락이 저렇게 되면 결국 다시 작년에 한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했던 MMT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MMT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MMT라는 표현보다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거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발행시장에서 정부한테 바로 돈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그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요. 시중은행이 판단을 해가지고 자금을 뿌리거나 판단해도 별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은행이 자기들의 초과 지준 계정에다 박아놓거든요. 은행이 쟁여놓고 풀질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풀질 않으니까 이 돈 쟁여놓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뭘 주냐면 이자를 줘요. 그래서 IOER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Interest on Access Reserve라고 해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현금 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좀 줄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지금 0.1%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만큼 이자를 주니까 갖고 있자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Q1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면서 달러를 뿌리잖아요. 은행 채널을 통해 뿌려져 나가야 되는데 IOER로 최대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막 마구잡이로 흘러들어 가진 않거든요. 양적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 발행시장에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정부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바로 뿌릴 거 아니에요. 자자 줄 서세요 하면서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발행시장에 바로 달러가 바로 꽂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치의 실질적인 부채화폐화라는 타락 달러가치의 타락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과거에도 보면 전시에 정부가 그런 짓을 하면 그 나라 국가 통화가치가 많이 망가지게 되는 망가지고 금가 벌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근본이제를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옛날에. 그런데 이제 우리 채팅창에 지금 들어와 있는 1만 3천 명 1만 4천 분 이상 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은 오건영 팀장이 너무 설명을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더 듣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조금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건영 팀장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되지? 너무 썰렁한가? 되지. 되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또 많이 드시면요 수화불량 걸리실 수 있을까 이 정도 하시죠 이 정도 시간을 더 늘려드릴 수도 있고 오해시이 그런 열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시간 정도로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방송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참 어려운 강의예요. 제가 들어도 어렵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낫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금융시장이라도 3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찬찬히 하셔야 돼요 재밌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하면 잘 이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복습도 하시고요 관련된 책도 좀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방송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래 남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뜨문뜨문한 것도 아니죠 직장인이잖아요 우리 5%가 자 오원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참 도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